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마음이 만들어낸 두려움 즉 우울증 죽음공포증 이런 불안장애가 에고의 어떤 마음에서 발생했는지 더 나아가서 이 극단적인 이 에고가 만들어지는 이 나르시트 소시오패스의 심리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에 심리적 상황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즉각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와는 다릅니다 두려움은 불안 근심 걱정 신경과민 긴장 무서움 공포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종류의 심리적 두려움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도 모를 무언가에 대한 것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부분 느끼는 두려움은 실제적인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즉각적인 위험에 통한 진짜 두려움이 아니고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어떤 마음에 대한 겁먹음에 불과하다 일종의 망상과도 같다 그냥 마음이 미래로 가서 그 두려움을 만들어냈다 지어냈다 가짜 두려움일 확률이 높다 당신은 지금 이곳에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미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불안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내가 지금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다 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저 아득한 두려움 미래에 머물러 있다 내 마음이 저기에 지금 가출한 상태와 같다 또한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며 지금 이 순간이 가진 힘 지금 이 순간의 힘과 단순함에서 단절될 때 불안은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게 되면 힘이 생기고 지금의 이 순간의 단순함으로는 웬만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순간과 단절되어 버리면 이 불안은 그림자처럼 나를 계속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게 된다 귀신처럼 쫓아다니면서 나를 불안하게 한다 너 지금 위험해 너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어 너 큰일 날 거야 조심해 너 무섭지 않아 너 그냥 하지마 너 이러면 이렇게 될 거야 너 내일 있을 발표를 생각해봐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너 시험에 떨어지면 어떨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불안을 심어주게 된다 현재의 순간에는 언제나 대처할 수 있지만 마음이 투영된 것에 불과한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현재의 순간에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현재도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투영된 이 미래의 불안은 더 심한 거다 쉽게 말하면 현재는 어찌 보면 그냥 저 껄렁껄렁한 깡패가 내 눈앞에 있어요 그것도 불안하지만 어찌어찌 대처할 수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피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거나 이렇게 대처할 수 있지만 미래는 이 깡패가 아니라 귀신, 도깨비와 같다 그러니까 현재 깡패는 대처할 수 있지만 미래의 귀신, 이 사탄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두려운 마음이 투영돼서 귀신을 만들어내서 불러내서 진짜처럼 스스로 믿어버렸다 에고가 그 역할을 해버렸다 두려움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 내 명예가 있는데 명예가 사라지고 수치심을 당할 것 같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발표를 잘 못해가지고 직장생활에서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시험에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등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내가 고백하면 저 남자가 여자가 거부하지 않을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두려움은 그냥 애고가 느끼고 있는 죽음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 실제 상실, 실패,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애고가 느끼고 있는 이 가짜 마음이 사라질 것 같은 소멸에 대한 일시적인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거죠 애고에게 죽음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는 상태에서 애고가 느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실제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이 애고가 소멸될 것 같은 두려움이고 즉, 이게 죽음에 대한 공포다 실제 죽는 것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이 애고라는 착각, 망상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내가 왠지 없어질 것 같은 왜냐하면 애고와 내가 동일시 되어버렸기 때문에 애고가 죽어버리면 내가 죽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애고를 고집이라고 하고 집착이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무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집착, 망상, 이 무지가 사라져 버리면 내가 행복해지는데 이 집착과 이 망상과 이 무지와 나를 동일시 해버리니까 이것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집착하고 두려워하고 망상하면서 가짜 마음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논쟁을 할 때에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고 강박적으로 몰아세웁니다 이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마음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틀렸다라는 내 애고가 사라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독단적으로 주장하더라는 거죠 이와 같은 반응은 겉으로 보기엔 사소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합니다 마음의 입장과 동일화된 상태에서 당신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면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자아감각은 소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애고가 극단적으로 치우친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성 인격장애,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이 애고가 엄청나게 심해요 애고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은 마음의 두려움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자기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내로람불이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정답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왕이다, 당신은 틀렸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협박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상대방을 몰아붙이기도 하고 폭력을 써가면서 상대를 노예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죽음에 대한 공포, 애고의 소멸을 막음으로써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공격을 하게 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의 성향이고 자기의 애고가 엄청나게 강하다 그만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하게 심하기 때문에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이거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상대방을 악마처럼, 귀신처럼, 동물처럼, 개처럼 물어 뜯게 되는 것이 이런 나르시스트의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고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과 같으니까요 틀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관계가 깨지고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작은 애고가 소멸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나라를 짓밟아 버리고 상대방의 가족을 짓밟아 버리고 상대방의 재산을 내가 훔치고 사기치고 상대방이 죽든 살든 상관없이 나만 배물으면 된다 내 생각이 정당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죽어도 된다 나는 선이니까 너는 악이다 그러니까 다 쳐부셔도 된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히틀러나 이런 사이코패스와 같은 이런 어떤 위험한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스스로가 착하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나르시스트가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알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나르시스트는 자기 자신은 옳다 선하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하는 것은 너를 지켜주기 위한 거고 도와주기 위한 나는 최선이니까 너를 공격해도 된다 네가 맞을 짓을 했다 그 또한 너에게 도움이 될 거다 나를 통해서 너는 트레이닝을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일단 자신을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으면 당신은 옳거나 틀렸다는 사실은 자아감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제 꼰대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내가 옳다 그르다라는 이 판단 판별을 하지 않으면 이 애고가 생겨나지 않으니까 이기적인 성향이 드러나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신이 반드시 옳아야 한다는 강압적이고 무의식적인 필요성 일종의 폭력과도 같은 강박관념은 사라집니다 강박증에 빠진 사람 결벽증에 빠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옳다라는 이 애고에 빠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강박적인 생각과 행동을 무차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서 나르시스트 소시오패스는 자기 스스로 그냥 강박증에 빠진 게 아니라 상대방을 짓밟아 버리고 파괴하는 그런 어떤 이기주의적인 행동 범죄 행각까지 저지르게 되는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강박증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고 이제 나르시스트는 자기 자신에게 폭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불안한 마음을 채워 버리는 내가 옳다라는 자기 확신을 더 강화시켜 버리고 가짜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사기꾼에 불과하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현하지만 그것 때문에 공격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자아 감각이 마음이 아닌 내면에 더 깊고 더 진실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건강한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 생각이나 느낌 불만을 건강하게 표현해요 그렇지만 너가 잘못됐다 너는 맞아야 된다 너는 공격당해도 싹 그러면서 상대방을 파괴해 버리거나 공격하거나 물어뜯거나 그런 어떤 극단적인 방어기제를 발휘하지 않는다 그냥 적절한 불만을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좀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합니다 사과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어느 정도 공격을 하더라도 내 애고가 자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니까 적당히 이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좀 싸우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극단적인 전쟁과 같은 범죄와 같은 그런 파괴적인 행위가 되지 않는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우울증이든 불안증이든 죽음의 공포 엄청나게 크지만 이거를 냉정해 봤을 때 이거는 현실적인 공포 두려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애고가 소멸될 것 같은 두려움 착각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나르시스트도 결국은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을 스스로 관찰하지 못하고 그거를 동물처럼 쏟아내므로써 자기 자신의 방어 기재만 더 강하게 만든 아주 마음이 두려운 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애고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내 마음속에 이 방어 기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 방어 기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결 고맙습니다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